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과연 푸른색 경기복 파이터 팀 어느 정도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가운데 뒤에 비었어, 뒤에. 뒤에 비었어. 한 명씩, 한 명씩.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안드레지. 나, 나 호주 나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밀고 나옵니다. 강철국. 압박합니다. 골벤스 최승국. 최승국 드림을 합니다. 그렇죠. 박준영. 박준영 잡고. 최승국. 좀 섬세함이 부족하군요. 저기, 저기. 최고. 박준영 따라갑니다. 배동현과 박준영 좋아요. 배동현과 박준영 좋아요. 배동현과 박준영 좋아요. 배동현 잘했습니다. 앞에. 백두산. 백두산. 못 뛰네요. 세월이야 속해, 백두산. 턴트, 턴트. 턴트, 턴트. 넘어지는. 슛. 막았다. 슛. 막았다. 다시 한 번 슛. 강철국은 역시 뜨는군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고석현 선수의 선박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제2의 동작, 움직임 좋네요. 바로 일어나서 골을 덮쳤어요. 2초, 2초. 등겨. 쉽게, 쉽게. 바로, 바로. 툭. 그렇지. 최승구, 최승구. 옆에 따라 백선 따라갑니다만. 일단 최승구, 최승구. 옆에 따라 백선. 해, 해, 해. 1대에. 해, 해, 해. 최승구, 최승구. 옆에 따라 백선 따라갑니다만. 아... 그래도 최승구는 그래도 관리가 괜찮을 게 있는... 못 뛰네요. 젊잖아, 쏘올리잖아. 긴장 늦추면 안 돼! 형, 뒤에, 형! 형, 뒤에! 자, 뒤로 줘. 박준영! 흘러났어, 배동현! 골! 나이스! 흘러났어, 배동현! 골! 배동현! 나이스, 나이스! 선진 골입니다. 배동현! 저렇게 서서 때리는 거는 내셔널까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발 밑에 오는 볼. 그렇지, 움직이면서 하는 볼들이 힘들지. 다르다, 선추는 다르다. 내셔널 리그 출신 배동현 선수, 역시 움직임은 둔해도 킥은 살아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파이터 팀이 몸이 좀 풀릴 수 있어요. 쉽게, 쉽게, 쉽게. 배동현 살아있네요. 기량을 보기에는 이런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나 한 명, 나이스. 자, 이러면은 우리 선진이 조금 약 긴장하는 게 될 텐데요. 밀어주고. 이대훈입니다. 이대훈 따라갑니다. 그러나 볼 때는 박준영과 최승구. 네, 네, 김용이요. 전형적으로 딱. 리필더에서 그냥 차분히 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칭찬해 줄 만하죠? 예, 예, 예. 원아! 앞에! 자, 리윤균 살렸습니다. 슛! 나이스킥! 살렸습니다. 슛! 나이스킥! 잘 막아내고 있는 고석현! 고석현 괜찮은데요? 네. 고석현이! 고석현! 굿! 잘 막아내고 있는 고석현! 고석현 괜찮은데요? 키퍼 자리를 노리고 있는 고석현입니다. 아직까지는 무칠점이에요. 과연 2차 오디션 진출할 수 있을지. 간다! 어디, 어디, 어디. 중용이 형 왼쪽 없어요. 됐어. 이대훈 찬스, 이대훈 찬스. 이대훈 접고. 이사 최승구. 이대훈 접고 이사 최승구. 최승구 많이 뛰네요. 살 뺐었습니다. 간다! 배동현 앞으로 주고 박준영! 박준영 잡고 볼스톱.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가자. 어디로, 어디로. 박준영 슛! 나이스! 재치있게 슈팅. 재승구. 재승구 많이 뛰네요. 그렇지. 다시, 다시, 다시.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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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안 돼, 안 돼. 이대훈 꺾고 주고 슛! 아, 안 들어가네요, 임남규. 야, 고석현을 못 뚫습니다, 지금. 예, 고석현 무실점. 어, 예. 지금 숱하게 밀리면서도 무실점이에요. 힙합 안 뽑으란 법은 없죠, 진짜. 자, 한곤규와 경쟁할 만한 고석현입니다. 아, 최완이. 거의 부비붕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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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아, 뚫리고 있어요. 자, 중호 김준현! 아, 골이다. 중호 김준현! 뚫리고 있어요. 자, 중호 김준현! 아, 또 막았어요. 중호 김준현! 아, 또 막았어요. 아, 좋은데요? 야, 이게 고석현입니다. 또 막았어요. 아, 골기를 잘하네. 아, 좋은데요?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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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석현! 고석현! 왔어, 왔어. 오른쪽 듭니다.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김상욱 따라가야죠. 박준현! 박준현! 박준현 넘어집니다, 이장군! 확실히 몸싸움은 좋다. 이장군의 마트. 툭툭, 툭툭 내는 건 좋은데. 박준현 선수 헛소리 플레이로 파워를 얻어냈습니다. 김준현 선수 다리 힘이 너무 좋다. 아주 추진들은 대단합니다. 최승국. 최승국 잡고 슛! 막아내는 김동현. 이번에 슈팅 좋았죠? 네, 유효 슈팅이에요. 좋습니다. 볼 뺏어서. 들고 나옵니다. 2대5 찬스예요, 2대5. 슛!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완기. 최완기도 잘합니다. 최완기 기뻐합니다. 에너자이저, 최완기. 저 손들 때가 아니에요. 빨리 막아야지. 임남규 단독 드리버 슛! 임남규 단독 드리버 슛! 임남규 뒤트로 맵니다. 주장이 하나네요. 최완기가 지금 손을 들고 자축하는 사이에 들어갔어요. 최완기 선수 이거 감점 심하게 들어갑니다. 아, 모였어. 임남규 동점골. 파이팅, 파이팅! 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제 10분. 지금부터가 사실은 이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괜찮은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줘야 돼요, 스타일! 자, 저희가 오늘은 전후반으로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기를 한번 뛰게 해 봅니다. 아, 키퍼 고석현. 잘 잡네. 재빠르게 김상우. 상우, 상우, 상우.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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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자, 콜도 좋고요. 임남규. 최승구, 최승구. 임남규. 잘 먹아냅니다. 박준영. 일단 두 선수는 계속 뛰고 있는데도 지치질 않네요, 그래도. 사실. 자, 이 선수들이 축구를 안 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아직 경기 감각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만. 가운드, 가운드, 가운드. 임남규. 아, 이런 게 꽂혔어야 되는데요. 준영이 형, 준영이 형 같아, 준영이 형 같아. 지금 일단은 김상욱 선수 지쳤고요. 오, 가운드 좋았어. 박준영. 박준영 주고. 최승국. 패스가 좀 짧았습니다. 자, 뚫고 들어가는 윤규. 반대, 반대. 접어서. 방향 바꿉니다. 자, 튀고 들어 슛. 튀고 들어 슛. 도망가 되는 고석현. 고석현 괜찮은데요? 그렇죠. 고석현. 고석현. 나이스, 석현이야, 나이스. 고석현. 오히려 진짜 괜찮은 키퍼 하나 건진 것 같아요, 지금. 김태술. 류은규. 자, 아직까지 동점. 아, 옆구분입니다. 자, 팽팽한 접전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보면서. 네, 세대도 올려주고 들어갑니다. 박준영. 바로, 바로, 바로. 김태술. 꺾어줍니다. 김동현이 주고. 잘랐어요, 잘랐어요. 잘랐어요. 박준영, 최승국. 아, 그러나. 윤규 재빨리. 좋은 기회를 치는 파이터 팁. 상호가 중간에, 상호가 중간에. 상호가 구석현이 아십니다. 이거 찬세요. 이지환 슛. 들어갑니다. 찬세요. 이지환 슛. 들어갑니다. 이지환의 역전골. 이지환의 역전골. 다. 컴온. 파이팅, 지환. 파이팅, 지환. 이렇게 해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2차 오디션에 올라갈 수 있을지. 합격자 몇 명입니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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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굉장히 놀랄 수도 있는데요. 네. 합격자는. 과연. 3명입니다. 3명. 3명입니다. 3명.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대를 한 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보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오디션 이해를 더 주는 겁니다. 5명 중에 3사람. 확률적으로는 그 어느 종목보다도 많습니다. 과연 누가 호명이 될 것인지. 첫 번째 1차 오디션 합격자 발표해 주시죠. 첫 번째 합격자는요. 첫 번째 합격자는요. 고석현 선수입니다. 고석현 선수입니다. 고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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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더라. 저쪽 보고, 저쪽 보고. 여기로 올라가는군요. 올라가, 올라가.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동현이보다도 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2의 동작 움직임이 좋네요. 바로 일어나서. 고석현. 나이스. 도망가 되는 고석현. 고석현. 도망갔어요. 아니, 골키도 잘하네. 황정기 선수랑 경쟁을 좀 한번 보고 싶어서. 물론 동현이하고도 경쟁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두 자리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합격자. 누굽니까? 이분한테도 시간을 좀 드립니다. 그 기간에 공을 차시면 우리가 못 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걸고 합격시켰습니다. 최승국 선수입니다. 최승국입니다.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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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국, 최승국. 옆에 바로 백선 따라갑니다만. 네, 균형이 형. 최승국. 최승국 많이 뛰네요. 잘 뺐었습니다. 멸치벤져스. 멸치벤져스 주전자리를 뺏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행의 목표는 멸치벤져스들. 마지막 간자리 누굽니까? 좀 뭔가 몸을 좀 만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분도 또 기회를 드릴게요. 박준영 선수. 박준영. 박준영 선수. 박준영. 박준영 선수. 박준영. 학대 차이였다, 진짜. 진짜 아쉽다. 우리 격중이 선수들이 추천해서 이번에 오디션 보러 본 테니스이긴 한데. 이제.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가자, 반대로 가자. 제가 이제 경기 끝나면 제가 1차 오디션 뽑힌 선수들한테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거든요. 그게 다음에 왔을 때 고쳐져서 그걸 보여주시면 저희가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스포츠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함께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명의 선수가 2차 오디션에 진출합니다. 파이터팀의 고석현, 최순국, 박준영. 3명 잘 준비해서 또 2차 오디션에서도 뵙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한테 주는 기회는 볼링 국가대표 전체의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책임감 있게. 그렇죠. 다음 2차 오디션에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기 때문에. 대표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대표에서 명예를 걸고 한 명 뽑힙니다. 2차 오디션 진출자 누굽니까? 볼링 국대표를 대표해서 뽑은 선수는 오병준 선수입니다. 오병준. 오병준 선수입니다. 오병준. 오병준. 나와 주십시오, 오병준. 오병준 선수가 호명이 됐습니다.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었어요. 특별히 오병준 선수 뽑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키핑 능력이 가장 오늘 돋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2차 오디션에 기회를 드렸습니다. 오병준. 좋아요. 그렇죠. 오병준. 예상하지 못한 자리라서 너무 놀랐고요. 믿고 뽑아주신 감독님 코치님에게 도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병준 선수는 2차 오디션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저희 오디션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볼링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 기념 촬영하면서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죠.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앉아서 지금. 앉아서. 네. 혼자 앉아서. 네. 독사등이에요 지금. 다 서 계신데.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요 앉아. 볼링 국가대표 파이팅 하겠습니다. 볼링 국가대표 파이팅! 예이 compares. 예이!